이 밤에 주님이 인도하셔서 함께 복된 교자가 됐으면 하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수년 전에 질문한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끔씩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주세요. 내가 이제 45년 정도 주님을 섬기는 삶을 해왔는데 저는 이제 나름대로 성숙해서 주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제가 가는 곳에 마다 여러분들이 제가 전도자여 또 상담자여 또 복음 전환자로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신학자로 때로는 수양의 강사로 저에게 이런 타이틀을 줍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상기시키는 것은 그런 것들이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지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냐라고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남녀의 사람이 아닌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많은 활동과 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침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죠. 그러나 그것이 내가 남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은 좀 별개의 문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의 남녀, 사람이십니까? 이것은 약간 저희들에게 불편한 질문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질문을 통해서 약간 흔들으시고 저희를 깨우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집중하도록 하시죠. 그래서 때로는 이런 질문과 이런 도전이 처음에는 쓰지만 나중에는 이제 달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라는 질문에 있어서 그 의미가 무엇일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다 자녀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형제로서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고 또 우리가 브래든이를 섬기고 있고 모든 것을 우리가 잘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여인이냐? 오늘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제 어떤 의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려고 합니다. 이제 디모델 전서 6장을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 티모델 전서 6장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때로 사도 바울은 티모델을 향해서 영적인 내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디모델을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칭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신약성경에서 두 번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티모델와 연관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아 본문이 있고요.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나오는 것은 3장 17절에 나옵니다. 그 시간 관계에서는 그냥 언급만 하겠습니다.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칭하는 것이 이렇게 두 번 디모델 전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구약성경에서는 주로 선지자와 연관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칭해졌고요. 엘리아라든지 엘리사라든지 그리고 다윗을 향해도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것은 주로 선지자들에게 적용됐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선자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파송을 받아서 특별하게 전달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구약성경에서 선지자들에 대해서 언급되던 그런 표현을 사도바울이 디모데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디모데는 좀 젊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도바울은 디모델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특성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구양의 선지자처럼 그런 수준으로 올라가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디모데가 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디모데의 나이를 사실상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젊은 거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지 않도록 하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분명히 젊은 사람인 건 맞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가 젊은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무시를 당하지 않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니오터라고 하는 것은 보통 40살 이하에 언급된 사람들에게 표현되는 헬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디모데는 40세가 좀 못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정확하게 나이는 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때 헬라와에서 특별히 적용된 단어를 볼 때 40세 이하의 남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40세가 좀 못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향해서 사도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표현을 들을 때 그게 뭐 70세, 80세 나이가 들어야만 들을 수 있는 증오가 아니죠. 이 젊은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가 좀 들고 예를 들면 장모님들 정도 되는 그런 거 된 다음에 내가 영적인 사람이 좀 돼야 되겠다. 이것은 문화적인 그런 개념이지 성경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만약 누구든지 나이와 상관없이 주님께 정말 헌신된 사람이라면 그는 남녀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도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칭호를 붙이면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몇몇 가지 특징들을 잘 되새겨야 함을 상시켜줍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것들을 피하고 여기에 이것들 그랬는데 이것은 10절에 염두를 두고 한 말이죠. 거기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약간 꾸벌어진 그런 방향으로 여러 가지 잘못된 방향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도바울이 이 돈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 있어야 살기 때문에 돈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돈을 사랑함으로 미욕을 받아서 믿음의 파산을 하는 경우가 생겼다는 겁니다. 돈에 대해서 계속적인 탐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이제 부자 되겠다는 어떤 소망을 갖고 있죠. 삶에 있어서 영적인 것에 대한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돈을 버느냐고 너무 신경 써서 가정을 돌보거나 또 모임을 돌보거나 그리고 영적인 추구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계속 우리라금 돈을 사랑하도록 계속 여러 측면에서 압력을 가합니다. 우리는 돈이 필요하고 그리고 좋은 직장, 좋은 교육 또 우리 애들도 잘 교육을 시켜야 하고 그러나 이런 것들에 너무 몰두해 있으므로 우리가 탐욕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 이 사도바울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도 거짓 교사와 그런 가르침들은 계속 돈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격려합니다. 그리고 티모티에게 오, 만의 하나님의 것들 이 것들은 이 것들은 돈을 사랑하는 것부터 너희가 스스로 피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피한다는 것은 현재 진행형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문법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냥 단순히 사도바울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권위를 갖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권면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티모티에게서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부터 도망을 쳐라. 그리고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도망을 쳐라. 계속 지속해서 돈을 사랑하는 것부터 떠나라. 여기에 피하고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헬라우르 굉장히 강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생명을 얻기 위해서 줄다름쳐라 라는 뜻입니다. 이 뒤에서 대적이 나를 죽이려고 막 쫓아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뒤에서 이제 야생 짐승이 나를 잡으려고 막 쫓아오고 있으니까 도망가라.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정글에 들어가서 이런 아까도 사진을 나왔지만 야생 동물들을 봤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차를 타고 사파리 여행이 되겠지만요. 이제 가만히 보면 여기에 이제 사자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차를 가고 아주 가까운 데 가서 차를 멈추고 이제 그 사자를 쳐다봅니다. 아까 사진을 좀 봤죠. 카메라가 없이 이제 계속해서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사자 갑자기 일어나요. 그리고 이 주변 방문한 사람 주변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으르렁거리면서 여긴 내 영역이니까 물러가 이런 표현을 하죠.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서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파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빨리 시동을 거워서 잽싸게 사람을 태워서 도망을 갑니다. 이제 처음에는 좀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서서 일어나서 공격하려고 하면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잽싸게 도망을 가는 겁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피한다는 말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남녀의 종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할 때 돈을 사랑하는 것부터 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디모데의 후설을 좀 보겠습니다. 2장 22절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또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디모데이, 너는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아직 젊은 사람이고 도덕적으로 많은 유혹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것은 또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동일하게 맞게 되는 그런 유혹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도덕적인 유혹으로부터 부도덕함으로부터 도망을 쳐야 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 성도들에게 이제 우상을 섬기는 것부터 그리고 음행으로부터 피하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어서 어쨌든 우리를 유혹하는 것으로부터 피해 도망가야 합니다. 이 음행으로부터 피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께 성도들에게 혼면을 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위험으로부터 영적 위험으로부터 도망을 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토론해 보자고 말합니다. 도대체 그거에 무슨 위험이 있는 것이죠?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강하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이제 이성과 더불어 좀 친밀해지고 하는 그게 뭐가 좀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나는 나름대로 이제 선을 긋고 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죄적인 성향이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타협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제 청년들의 어떤 수양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어떻게 이런 유혹을 극복할 것이냐 뭐 그렇게 하는 것들이 결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제가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막 세미나를 열고만 얘기해보다 그냥 위험하면 도망쳐라 그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상의시켜주고 있습니다. 어떤 유혹을 받을 상황이 되면 피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로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피해서 도망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이든지 위험하다 싶을 때 도망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돈을 사랑함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고 그리고 청년의 정욕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음행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사람 계속 이어서 본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온유를 추구하라 여기에 따른다 혹은 추구한다 두 번째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따른다 추구한다는 것은 부지런히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거로부터 도망갈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에서 나쁜 것으로부터 의혹으로부터 도망을 치고 긍정적인 측면으로 추구할 것을 권면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믿음, 사랑, 인내와 온유 이런 것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면들이죠. 그래서 이것의 의미를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위험한 상황에서 도망칠 줄 알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여인은 이제 추구할 것을 추구할 줄 아는 사람 내가 그런 것으로부터 위험한 것으로도 도망을 친다면 그래서 만약 내가 도망치는 것부터 피하긴 했지만 그냥 거기서 머무른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죠. 여기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그리고 온유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을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렇게 부정적인 것에 너무 강조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저 마치 율법적인 삶이 되고 그렇게 해서 뭐뭐 하지 않고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물론 어떤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많은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가 추구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티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것부터 피해라 그러나 이와 같은 아름다운 덕목을 추구해라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도망가야 하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그리고 추구해야 할 것이 뭔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다 라고 하는 말 추구한다는 것도 역시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서 계속해서 추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동등하게 명령형으로 주께서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하라고 하는 것도 명령인데 여기에 이제 따르라 추구하라는 것도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형이죠.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은 안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영어로 제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필리, 도망가라, 팔로, 따르라, 그리고 이제 파이트, 싸우라 그래서 이 F로 시작되는 이 단어를 외우기 쉽게 정리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도망가고, 그리고 이제 추구하고, 그리고 이제 싸우라. 세 번째는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법문 말씀에서 두 가지 사항이 좀 언급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싸운다라고 할 때 여기서는 굉장히 간절히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겟산만의 동산에서 주님 앞에 정말 고통하며 부르짖고 괴로워하셨죠. 그 애가노소 마이, 헬라우라 뜻은 그 내적으로 굉장히 괴로워하고 심령으로 두렵고 괴로운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싸우는 것은 정말 힘든 투쟁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투쟁하는 것. 싸운다는 것은 진리를 계속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싸우는 것을 말하죠. 나중에 싸워서 이기기를 위해서 하는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싸워서 승리로 쟁취할 때까지 싸워라. 그리고 진리로 해서 투쟁을 세우기까지 싸워라. 오늘날 우리의 현대 문화를 보면 정부라든지 정치가라든지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정부적인 규율이라든지 이런 모든 미디어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복음을 따른 사람들을 계속 대적하는 내용들이 충만합니다. 미국 같은 데에서도 복음적인 사람,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상당히 무시를 당하고 계속 거슬려 하고 신경 쓰이는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정치적이라든지 그리고 또 자유적인 신학이라든지 또 교육이라든지 이런 모든 영역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를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 싸우려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여기서 진리를 수호한다고 할 때 이것은 그냥 교회의 어떤 전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문화적인 어떤 현상이라든지 그리고 일반 교계에 있던 어떤 전통, 그걸 왜 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싸우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언급하는 것은 한 번의 성두가 얻었던 그 진리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니까 성경의 기본적인 근본 진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은혜로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며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저 자신에게도 이런 것은 싸움입니다. 제가 더 많이 성경을 알고 더 깊이 할수록 주님 앞에 더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그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나 그리고 또 학교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지 오늘날 우리의 사회라든지 그들 속에서도 진리를 우리가 계속 붙들고 받들어라. 지금 이런 시대에서 정말 진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도 바올이 싸운다고 할 때 이것은 아주 고통스러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피할 것을 피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추구할 것이 무언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아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남녀가 쫓아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를 참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그냥 그저 편안하게 특별한 그저 매너리즘에 빠져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 이상의 삶에 추구하는 사람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님이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도망할 줄 아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이 야구버스 4장 7절 말씀에 오시면 주님께 순종하면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피하리라고 했습니다. 그가 진리로 그렇게 무장해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갈 것이다. 우리가 피할 것을 피하고 그런데 또 마귀도 우리를 피한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피하려고 하고 또 추구할 것을 추구할 줄 아는 사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싸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풍성하게 부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줄 아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세 가지를 계속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망가고 그리고 따르고 그리고 싸우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 계속해서 이어서 보면 영생을 취하라 사실 디모데우는 이미 구원받아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죠.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보혜를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바울이 디모데우에게 영생을 취하라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영생을 위해서 떠날까봐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이미 받은 것을 끝까지 빗들어라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이 영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라는 뜻입니다. 네가 이미 받고 있는 영생을 붙들어서 그것을 즐겨라 그리고 우리가 받는 영생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것은 넘어지거나 그렇게 뺏길 것이 아니죠. 그러나 영생의 삶을 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영생의 그 실체에 대해서 즐기며 살아라 그러니까 영생의 즐거움과 그 복을 누리고 살아라 그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면 아마 우리를 충만히 임하는 것을 기억하고 누려라 그리고 너희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분이라는 것을 누리며 누리고 살라 그리고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생명을 얻고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영생을 계속 누리며 붙들고 누려라 그 하나님의 생명의 삶을 누려라 영원한 것에 속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라 이제 예수들 믿음으로 그 영생은 우리 것이 되었지만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것들을 잠재를 충분히 누려라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그 영생의 즐거움을 맛보며 살아라 그리고 그 영생의 능력을 활용하며 살아라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여인, 하나님의 남자인 공칭해서 하나님의 사랑 도망할 것으로부터 도망가고 그리고 계속해서 추구할 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싸울 것을 위해 싸우고 그리고 영생을 굳건히 붙들고 누리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여인, 하나님의 남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베푸신 그런 풍성한 은혜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성경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꺼이 도망갈 거로부터 도망가지 않나는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 만약에 우리에게 도망가라고 하면 내가 도망을 가야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 책임이죠. 하나님 말씀에서 중요한 그 진리가 있는데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이 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운전할 때 주님 가면서 너를 안전하게 잘 운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운전하면서 좌우를 잘 돌아오면서 조심해서 운전하길 원하죠. 내가 운전해서 좌우에 전하든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내가 목적지에 도달하겠지만 주님이 나를 돌봐주시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목적지에 도달할까지 많은 것을 주의해서 운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보호하시겠죠. 주님이 우리가 아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프면 약을 먹죠. 그러나 누가 궁극적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지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자다. 그러나 내가 그런 수준에서 따라가면서 내가 할 바를 내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망가를 할 때 갈 수 있는 용기와 그 심도 주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은 주님이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복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사랑하면서 많은 승리를 경험하고 누리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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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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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